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라고 있는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9월 모평 총평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이제 일단 지구과학 1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당황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문학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급컷 한번 볼게요. 지금 메가스터디 발표 기준 이게 선생님이 지금 모평 다음 다음 날입니다. 다음 다음 날인데 예상 등급컷이 45, 40 그러니까 1, 2, 3, 4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컷이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9월 모평은 재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재수생, 반수생 이런 학생들이 다 덤빕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컷이 쫙 올라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 재학생들이 사실 절대적으로 인원수는 많죠. 인원수 많은데 아무래도 조금 한 번 더 해본 친구들이 강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다 감안을 하시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등급컷이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득점을 높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등급컷이 이렇게 나왔는데 수능에서도 비스무리한 등급컷을 갖다가 추구를 하고 있어요. 평가원 자체에서 제가 이번에는 거의 아마 노린대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 베스트 5 한번 볼게요. 문항 보시면 오답률 베스트 5가 이제 쭉 나와 있죠. 이게 오답률이 74%라는 건 정답률이 24%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6%라는 뜻이에요. 26%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죠. 그렇죠. 거의 뭐 모두가 동시에 찍으면 20%잖아요. 그렇죠. 20%대의 정답률이 나온 문항이 있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학생들이 조금 생소한 주제를 갖다 접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떤 걸 물어보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짧은 시간 동안 안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틀렸던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뒷페이지에 문항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천문 문항이 세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 9번 문항인데 9번 문항은 약간 우리가 이제 일명 지엽적인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그림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항 기후변화 파트인데 기후변화 파트는 고난이도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길래 학생들이 어려워했는가? 자 볼게요. 일단은 천체 관측 단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일식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ISS라는 게 나왔죠 여러분들. ISS가 국제우주전공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실제로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저게 이제 축구장만 합니다. 사이즈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아이인데 얘네들이 이제 공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학생들이 딱 접했는데 다 ISS 안 배웠는데 ISS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ISS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수능에서도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이 특징을 갖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활용해가지고 문항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해결 방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과정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ISS를 갖다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했대. 그래서 태양 앞을 마치 통과하는 듯한 모양을 갖다 보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과하겠는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관측지가 비지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관측자가 어디 있어? 지구에 있는 거예요. 이 문항은 천구를 그리지 않고 궤도를 그리지 않고도 문항을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는 연습을 평상시 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봐봐. 이렇게 접근해보자. 관측자 지구에 있어.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 있는데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달 본 그림자가 이동하는 걸 갖다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일식 배울 때 맨날 했던 거. 그림자 이동 경로는 이쪽 방향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하늘을 쳐다봐요.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본단 말이야. ISS가 돌아가고 있겠죠? 그렇죠? 돌아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죠. 맞습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우주를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생각보다. 아, ISS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요.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는 건 태양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즉, 니은에서 기억방향을 해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일식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일식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식이 시작되고 있어요. 다른, 여러분들 서에서 동으로 달이 공전하니까 오른쪽부터 가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관측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니네요. 미국이네요. 북방에서 관측을 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A 지점에서 관측한 거니 C 지점에서 관측한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A 지점에서 관측을 했게. 그러니까 A 지점에. B 지점에서 관측을 했는데 A 지점에 있는 거니 본 그림자가 C 지점에 있는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식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B에서 관측하면 계기일식이 이미 끝난 상태고요. B에서 관측했을 때 A 지점에 본 그림자가 있으면 계기일식이 시작되기 전. 이거는 끝난 다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판단하는 문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항을 갖다 풀 때. 해설에서 이제 풀인 다 해놨으니까. 아 구조적으로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가. 이 생각을 하시면서 가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용적인 측면을 물어볼 때 배우지 않은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ISS의 경로가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 주 내용으로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걸 갖다 구분을 못하게 되면 이렇게 정답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수능에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어떻게 길러내는지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하얀 딸에 대해서 나왔어요. 5단 문제 2위입니다. 하얀 딸이 지금 현재 남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얀 딸이 남중에 있다. 상얀 딸이 남중에 있다. 여태까지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남중하지 않으면 어떤 모양인데요. 얘네들이 뜨거나 이럴 때는 이런 모양이 있죠. 약간 누워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들 봤을 때 남중에 있는 모습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느냐. 플러스 100도의 특징. 그러니까 황도와 100도가 5도 기울어져 있어서 달의 저기 범위가 마이너스 28.5도까지 갈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느냐. 이걸 갖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항을 갖다가 접했을 때 아 이게 하얀 딸이 남중에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도 그리고 얘네 둘이 저기가 같구나 라는 것만 파악해도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다 시간권을 그리면 시간권이 이렇게 되거든요. 남쪽 하늘의 시간권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출에도 시간권들이 다 그려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A와 B가 저기가 같으니까 같은 저기를 이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5도라고 나와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25도보다 작은 거죠. 이걸 이용해서 문항을 갖다가 풀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걸 생각해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적경 차이는 EH가 나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구를 바라봤을 때 기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아 얘네들이 이 라인이 뭘 의미하는 거고 이 라인이 왜 이렇게 생겼고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출 문항 여러분들 볼 시간 많이 있습니다. 기출 문항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문항도 매번 나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매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구멍을 어디다 뚫었어요? 여기다 뚫었어요. 그렇죠. 기출 문제들 나왔을 때 그림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가 나왔어요. 축을 갖다 돌리는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기후변화 수업하면서 이거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스텝을 나누긴 했는데 그때는 스텝 1, 2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축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축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근데 돌리는데 축을 갖다 4분의 1만 돌리는 그런 문제를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을 다 돌리느냐 4분의 1만 돌리느냐 이게 되게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틀을 파악하고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의 형식을 갖다 파악했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를 활용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항도 이런 게 또 나왔죠. B와 A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니 B와 지구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니 A와 지구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니 이런 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충돌할 가능성은 언제 나왔었느냐 언제 적에 출연했었느냐 수능에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주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과거의 문제들을 갖다 잘 소화해내고 있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계교제 문제도 나왔고 기출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그림만 바꿔서 내는 문제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텍스트가 많아져가지고 학생들이 읽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덧붙이고 조건을 덧붙이면서 문항을 갖다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총평인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상승했다. 난이도 업 난이도 상승했고 얘네들이 지문의 양이 좀 많아졌어요. 지문의 양이 발문이라고 할게요. 그냥 지문이라고 할게요. 발문인데 지문의 양이 많아졌다. 그래서 시간이 시간이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걸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절대로 못 풀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출과 기출과 기출을 갖다가 많이 변형을 해서 기출을 활용을 했다. 그리고 EBS 연계 문제가 출연을 많이 했다. EBS 연계 문제 많이 했다기보다는 EBS 연계 문제도 출연을 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남극 문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EBS에 있는 문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인데 이런 활동들을 좀 해줘야 문제를 갖다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졌고 문제의 양이 많아져서 시간이 여러분들 아예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진 않아요. 부족하진 않고 그리고 기출을 많이 활용을 했고 EBS 연계 문제도 눈에 띈다. 이게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앞으로 9월 목표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9월 목표 이후 학습 전략인데 9월 목표 이후에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해줘야 되는 게 기출 보시고요. 기출 그리고 EBS 보시고요. 교과서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왜 다시 강조를 하냐면 기출 문항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뭐지 예상하는 것보다 기존 기출 문항의 자료나 아니면 보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뭐야? 기본기라서 그래요. 선생님 맨날 강조하잖아.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기본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뭐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이런 문항들을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문항이나 9월 모평 문항이나 전에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막 고난이도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선생님 뭐 푸니? 아니잖아. 물론 지구학 선생님이니까 잘 풀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의 구조를 갖다가 파악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선생님 개념 교재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문항은 반드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거에 대한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남은 두 달 동안 여러분들 이 기본기에 여러분들 충실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파이널 시즌이 들어가요. 모의고사를 풉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 때도 선생님 마찬가지로 할 건데 각각의 핵심 개념들을 파악하는 훈련들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가 똑같이는 절대로 안 나와. 여러분들 출제의원들이 얼마나 똑똑하시겠니 다들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 최고로 문제 잘 만드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나와있던 모의고사 시중 모의고사 중에 문제가 어렵거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겠죠. 절대로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세상 어떤 문항도 수능 문항과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 물론 아주 쉬운 게 주제가 똑같이 그림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그림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핵심 요소들은 여러분들 디테일들은 다 바뀐단 말이야. 하지만 핵심 요소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익혀내는 훈련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EBS 문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있는데 연계되죠. 여러분들 이거 안 푼 학생들은 안 돼요. 반드시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은 풀어봐야 됩니다. 최소. 그리고 교과서도 한 번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이거 세 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면 제가 선생님이 되게 당황스러움이 보냐면 시험을 위한 시험을 봐야지. 왜냐하면 모의고사 풀면 재밌거든. 탁탁탁탁. 다 맞냐고 항상. 그게 아니거든요. 난이도를 떠나서 다 맞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야? 기본기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 하기에 귀찮고 좀 불안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100회를 풀면 뭐하니? 100회 전부 다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100회를 풀었는데 내가 200개를 틀렸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두 개씩 틀고 세 개씩 틀고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점수가 오르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목적성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마지막까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할 거야. 파이널 들어가도.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기본기가 필살기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때 최선을 다해가지고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지금부터 열심히 달립시다. 알겠죠? 총평 드시고. 자 선생님은 또 수업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열심히 달려볼게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달려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